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기 자재,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, 플랫폼, 스마트팡 농식품 미래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단 11개 팀 그린 컨티뉴, 뉴로팩, 메타파머스, 바이오룸, 스타키퍼 스페이스 F, 어벨브, S&E 컴퍼니, 유니아이, GLINS, 탐프로 이 중 단 한 팀의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? 1억 3천만원 상금과 대통령상 표창의 기회까지 2024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 및 시상식 2억 3천만원 상금과 대통령상 표창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? 2억 4천만원 상금과 대통령상 표창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? 2억 4천만원 상금과 대통령상 표창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?